천암박물관 지나갑니다 천암박물관 내 샤넬 틀으라고 하는 아버님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아빠들이 이런 경우가 진짜 많대요 엄청 많대 우리 집 안 그런 거 아니지? 다른 집 아빠들도 내 샤넬 틀으라고 하는 아버님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어릴 때 엄마랑 아빠가 막 드라마 보는 데만 내 샤넬 틀으라고 하니까 자 근데 그러다 보니 돈 많은 사장님의 정원 관리 일을 우라빠가 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우라빠도 그래서 격일제로 나가고 이제 좀 틈틈이 갔던 거죠 근데 하루는 드디어 금괴가 들어온 겁니다 사장님의 정원의 그... 나는 솔직히 우라빠의 이 금괴 썰을 이렇게 영상 컨텐츠로 할 줄은 난 몰랐거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정원에 이제 금괴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금괴 편이긴 한데 이 금괴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 구간조 구간조 썰 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얘야 얘가 구간조야 구간조가 금괴가 들어오기 전에 회장님 댁에 정원에 4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회장님이 비서실에 돈 주고서 사다가 놔라 비서들이 사와서 우라빠한테 이제 둔 거죠 정원에 이제 그 3장에다가 넣으라고 그래서 4마리가 들어왔어 우라빠까지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이 구간조 3마리가 1마리를 뒤져라 다구리를 쳤던데 왕따를 시키면서 뭐 주물들도 구름이 있나봐 다구리를 쳐가지고 1마리만 막 괴리곤 넣고 1마리만 막 그런 게 있나봐요 좀 신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반등신이 됐대요 그래서 우라빠가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잠시 후 과외전입니다 야 이거 뭐 몇 시간 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야 해 그래서 끊어가지고 손가락 위에 끊어가지고 이제 야 이따가 크 스포프를 바로 이제 찢었네 우라빠가 그래서 아이고 안되겠네 그래서 이제 얘를 잠깐 그 정원 앞에 그냥 그 잔디바디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흐르륵 하고 날아간 거예요 펑카 구간조에 펑카에 우라빠가 서고 갑니다 개 심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새끼 이제 뒤진 척하고 있다가 날아갔어요 자 그렇게 이 새끼를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연기의 신이야 뭐 날아간 거야 이거 우라빠 때문에 날아간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다행히 회장님이 부재중이셨어요 그래서 우라빠가 이제 급하게 점심시간에 청주 육거리 시장에 있는 세 장수를 찾아갑니다 하하하하하하 일단 육거리 시장이 청주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거기 세 장수를 한테 가요 우라빠가 미팅을 해 그리고 구간조를 거기서 팔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간조를 이제 하나 사가지고 몰래 박아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장님의 부재중인 틈을 타서 그게 유두리 있게 카바를 딱 쳤다 근데 이걸 하나 인정해줘야 돼 내가 안 그래도이고 원래 회장님 건데 그 사온 거 정도 들었을 때 그걸 그렇게 새 거로 좀 갈아치운다고 돼 그게 그랬더니 우라빠가 당일에 사온 지 정도 안 들었어 먹어 사온 지 그 당일에 둔 거야 그거 날아간 거 하나 그 사오라 새로 사오라 똑같아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간조가 한 5만원인가? 얼마 안 한대 이게 별로 안 비싸대요 하나 사놓고서 이제 저 카바를 쳤어 우라빠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간조가 끝났어요 며칠 뒤 이제 금인계가 새로 들어옵니다 가토나는 면 가토나는 면 가토나는 면 가토나는 면 가토나는 면 하죠 예전엔 맞고 지금은 들리다 최신 요령 미술을 접목해 암의 최적 치료를の 이제 회장님께서 자꾸 그런 동물 욕심이 많으신가 보더라고 이런 거를 사놓고서 자 본인께서 이제 그 정원에 좀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자 아무튼 이제 금개가 또 왔어 금개를 두 마린다를 사왔나 세 마린다를 사왔나 막 그랬대요 얘도 몇 마린 사왔대 근데 금개가 뭐냐면 여기 라온스랑 베트남 이 저 미얀마 요쪽 요쪽 여기 요쪽에 사는 새야 원래 요 고산지대 있죠? 요 윗난성 위쪽에 녹차 키우고 계단식문밭 있고만 베드랑 부족이랑 중국 남부에 원래는 여기 살던 새예요 근데 얘가 이름이 금괴잖아 금괴 오늘 황금색 닭이네 황금색 닭 근데 동물 분류로 보면요 꽝에서 분류가 되어서 금괴가 되는 거고 요런 느낌이야 꽝과야 꽝과 아무튼 회장님이 금괴를 몇 마리 사오셨어 근데 또 한 마리가 공격으로 고지게 팠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새로운 활동에서 가둬주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한 마리를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좀 다 볼까?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다 아무튼 뭐 한 번 얘기 들어보니까 또 좀 한 마리를 좀 가불을 깎아가지고 좀 비심리시래가지고 좀 꺼냈어 그러더라고 그리고 꺼냈는데 금괴는 이제 구간중처럼 새는 아니잖아 꽝이라고 그리고 이 금괴를 병아리 때 사와가지고 요렇게 클 때까지 기운 거예요 병아리 때부터 안달게 하면서 사람 손에서 컸으니까 전당에 터널이 있습니다 전당에 터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난다를 만들어 바닥이 여기 있어도 위에 이런 거 좀 흘러갑니다 아까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뭐 그럼 이제 옥상도 문에서 들어도 좋겠는데 자 근데 개만 끄면 정원에 푸르키용기를 창으로 만들고 있기wie 창으로 만들게 하시는게 창으로 만들게 하시는게 이렇게 삼간만 더 욕력을 당하기 그리고 고급과 자유로운 나이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백건세가 가장 가장 더러워 느낀 그 고라지가 또 안풀리나 싶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아예다가 이제 더운 게 생긴 건 약 5km당 2명만이나 2달만에 드래곤에 좋은 기초이고 저 색깔 다 구하다가 이런 손목처럼 보는데 해방이 드래곤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루는 2,3점을 주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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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3,000원을 확대를 해봤어요. 왜 중이런 거지 여기가 불을 키우고 타는 3장들은 편이 없는데 명상시에 그로파가 사유하는 게 얘 말이 지금, 그로파가 딱히 왔는데 돌아다니다. 그로파가 딱히 왔는데 기몰이 딱히 먼 데로 돌아다니다가 그로파가 이제 그로파가 똑같이 사려와 돌려 놓은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육첨에서 그로파를 돌아오더니 부득함!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우산회당 시름을 돌아오라고 그러잖아. 그로파가 그로파가 내가 된 거야. 아! 난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난 날 수 있다! 그 날이 된거야 얘가 얘가 쫌다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어 보여! 충청하다가 놀라면은 어 보여! 봤는데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확당하잖아 가만히 잘 살던 애가 바닥에서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갈까봐 뒷걸음질을 치면서 살걸 야 dwa 왕복 근처 경우 여의 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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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층은 4층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마시죠? 50층짜리 오피스텔로 날아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발차사 도로가 있어 도로를 해갈아 쭉 해가지고 이생가 반대편에 있는 4층 누군가의 오피스텔 집에 지름이 안쪽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거를 우란빠 금괴가 아니잖아 회장님의 금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소실에다가 우란빠가 여기 정원인데 금괴가 날았어 그러게 써놨어 이번에는 구미가 되었는가 희망한 카드가 되었는가 이 차가의 마치에서 그래서 이제는 구미가 되었을까 그지 않나 그지 않나 부족한은 이 차가가 되었을까 이 차가가 되었지 그지 않나 이 차가에서 여기가 여행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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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경고 – 약 300m 용두교차로에서 청주 칭찬 반면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용두교차로입니다. 여기 봐. 용두교차로. 천안 동남구고요. 용두교차로.